한빛원전 1, 2호기에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내일 한평에 이어 이달 말 무한, 장성 등에서도 열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km 이내 6개 지자체 주민들을 상대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청회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6개 지역 모두에서 무산됐지만 지난달 영광을 시작으로 재개된 2차 공청회는 전북 고창까지 마무리됐습니다.